안녕하세요. 오늘은 파주시에 위치한 퍼스트가든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.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꽃축제가 있구요. 오늘은 360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별빛축제를 보러 왔습니다. 낮에는 꽃과 함께 아름다운 정원을 보고 밤에는 조명으로 펼쳐진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인기 명소입니다. 5월 10일부터는 애굣놀이터도 운영된다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. 퍼스트가든 함께 둘러보실까요? 조금 가다보면 동물농장이 있는데요. 양, 라쿤, 프레리도, 개니피그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에게 먹이주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. 먹이주기는 저녁 7시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현재 민속놀이 체험이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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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